락카를 뿌렸는데 아시겠지만 락카 냄새가 진짜 심해요 제가 아크릴 물감으로 다 칠했었는데 어 냄새! 네 짤리반이 색채 택을 칠하고 싶어서 이거 말고도 또 흙뿌려 놨거든요 얘도 같이 칠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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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얘도 모든 거 더러워 써둘 뻔 여기를 마스킹 작업을 좀 해야 되나? 제거를 할 수는 없나? 아 됐다 제거가 되나? 근데 이거까지 다 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안에 토가 들어있고 얘네만 칠한다고 예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는 시커멓고 하얗고 이런 스타일이라 괜히 이렇게 필름이 좀 꾸겼네요 쓸데없이 다시 원성복구로 해야겠지 종이 빨대로 원성복구로 시켰어요 위에를 하향 아래를 검정으로 하는 게 예쁘겠죠? 뒤에 이거 묻을까봐 비닐봉지 어제 사온 알파문구 이것도 좀 안정하게 잘해야되니까 안정하게 잘해야되니까 위에를 검정 밑에를 하얗 위에를 하얗 밑에가 검정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위에만 하얗으로 먼저 좀 끄어줄게 이제 이 고리를 아유 같이 염색되면 안 돼 아니 찍혔네 여기 어차피 두 번 세 번 입혀줄 거라 괜찮을 것 같아 고리를 좀 빼둬야되나? 빼둬 고리를 뺏습니다 그냥 얘는 은색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마스키 작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보이는 게 별로 안 예쁠 것 같아 보라색이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귀찮기도 하고 안하겠어 안하는 걸로 한꺼번에 조금 뿌려내려줘 원래 이게 소프레임을 한 번씩 뿌려야지 근데 냄새란다고 뭐라고 할까 눈송이처럼 벌써 질뿌려 되고 있어요 연식 어우 냄새 연식 약하면 냄새가 장난이야 옆으로 타고 좀 내려가잖아 옆으로 좀 풀어줄게 연식으로 이불에 가서 묻으면 안 되니까 조심히 해서 이불에 가서 묻으면 안 되니까 조심히 해서 이불 때 좀 뚫어줄게 냄새 냄새 장난하네 그래대이션 잘 넣어가지고 아직 못 담아만 계속 남은 거였는데 뚜껑 닫아놨으면 괜찮겠죠 냄새가 심할 거라서 환기를 좀 시켜야 돼 창문을 좀 넣을게 아 냄새 방에 방에 좀 쳐봐 가둔 만들기 이제 세트에서 제조 모아놓은 건데 여기 스프링클하고 반짝이 스프링클 반짝이 보석 스프링클 반짝이 보석 스프링클 그 다음에 붓을 다 있거든요 이제 제코된 남은 거 한 통 입고 붓는데 붓고 노랑 생물에 여기서 스프링클 이런 게 있는데 생물에 거든요 요거는 파츠도 좀 남았어가지고 옛날에 만들어놓고 남은 거랑 재료가 많진 않아요 새 것도 있고 꼬미랑 이런 목걸이 살 수 있는 끈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꺼냈냐 굳이 굳이 꺼낸 이유는 요거는 반짝이 가루 여기다 좀 뿌려줄래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다른 현노인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조금 뿌려주면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음영을 좀 넣어주려고 이렇게 좀 뿌려줄게요 근데 이게 붙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좀 졸말랐으니까 붙겠죠 파랑파랑해서 저는 이렇게 꾸미는 걸 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약간 눈 오는 것 같이 생겨서 눈 오는 등불처럼 이렇게 좀 모양을 내줘다 이름도 이렇게 지워야겠다 등불 눈 오는 느낌의 등 하노윈 등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좋아해요 여기 사람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안 묶거든요 지금 모래가 모래 다 쓰겠는데 이러다가 여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아 여기다 묻었어 내 운동에다가 다 묻으면 안 되는데 말했네 아휘 아휘 색발대로다가 아 내 종이빨대로 색발대로 종이빨대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문질러줄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쌓여가지고 좀 안 되잖아요 잘 여기 붙었다 다행히 붙었어 덜 말라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좀 얹어서 칠해줄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깎아내려서 한 애 더 빠를 것 같아 생모래를 이렇게 입히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지금 안 와가지고 생모래가 여기다 안 돼갖고 그냥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직 말랐겠죠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쓸어서 문질러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여기다 문질러줄까요? 덩어리졌네 이게 스프레이가 마르면서 아휴 봐 손에 다 묻었어 지금 큰일 났어 여기에다가 덩어리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원하는 자리 안 가져요 이거 안 뿌려질까? 이 자리 스프레이가 다 말라서 그런가봐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여기까지 안 오나고 내가 넨도까지 투톤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넨도가 어리나 투톤이 돼버렸어 고양이기처럼 괜찮겠죠? 위에다가 뭐 뿌리든 해야 되나? 아 이게 또 애매하네 색깔 다 벗겨버릴 수도 없고 독특한 넨도라고 우깁시나 거기다 옮겨주고 근데 이렇게 색깔이 잘 입혀질지 몰랐는데 은근 저 색깔이 좀 있긴 입었어요 덜 말랐지만 내가 생물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위안해서 넨도 버릇 다 버려버렸네 근데 생물이가 부러진 넨도는 아직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나름의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원래 그럴 생각 없었는데 이런 다 추억 이것도 다 추억 아니겠어요? 라고 우깁시나 여러분 이제 스프레이 잡을게 여기다 살짝 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문대 볼까요? 차라리 이렇게 묻은 거를 해가지고 여기다 문대면 좀 묻지 않을까 아니 한 번 더 뿌린 다음에 위에다 묻혀줄까?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이게 긁으면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묻지를 않아 차라리 여기다 마카를 한 번 더 칠하고 그 위에다가 뿌려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이게 좀 자연스럽네 괜찮나? 낙은 나쁘지 않긴 한데 지금 애매해요 졸물러갖고 이거는 좀 더 뿌리는 걸로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나간다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는 게 차라리 낙지 않을까요? 모래 써버린 거를 아까우니까 모래 써버린 거를 이게 은근 가격이 좀 나간하잖아요 한 세트에 천 원 정도 한 거 쳐도 책갈 여름색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좀 아까운 거 사면 아 근데 잘 안 붙어가지고 그냥 새로 해줘야겠고 거미줄처럼 붙어버려 좀 징그러운데 뭔가 위에다 위에다 이렇게 좀 더 칠을 해줄게요 차라리 입체를 해놓을게 그게 날 거 같아 됐어 진짜 너무 옛날에 붙은 거 같아 나름 만족합니다 이렇게 명함이 된 게 그리고 위에다 좀 꾸며줘야 될 거 같거든요 나름한 이렇게 꾸렸어 이렇게 szig 다름 안주는 요런 앞부분 또 두 날 아 또 대부분 틀려줍니다 잘 까칠이 너무 안 되니까 안넣으면 먹을 정도는 차라리 안하시는데 굿 바트 너무 안 굿 놀고 냉측 넉 physicians 이렇게 저는 나름 만족을 하고 하는데 냄새가 장난이 있다. 그리고 위에는 뭘 뿌려줄거냐? 이걸 뿌려줄까요? 스프링클? 사모양은 있으면 안 예쁘잖아. 망할 거 안 나오지 모르겠는데.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원하는 것도 붙진 않을 거거든요, 이게. 랜덤처럼 붙으라고. 나름 뿌려주면 귀엽게 붙으니까 괜찮지 않을 거야. 나름 귀엽지? 여기도 졸맛 랜덤가 있으니까 붙긴 붙을 거라. 다 썼어요. 스프링클 한 통에.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던 거라 괜찮고. 별빛이 내리더를 또 뿌려줄게요. 만들기엔 못이 안 왔는데. 그냥 갑자기 이 등불을 내논 대로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로망으로 있었어가지고 재료를 팍팍 써줍니다. 이것도 좀 뿌리고 싶은데, 눈 오는 것처럼. 근데 너무 흰색이랑 안 어울리고. 차라리 은가루를 뿌려줄까요? 여기 얼음되고. 은가루를. 아이고, 이거 가루놔. 뿌려 뿌려. 근데 과정까지 다 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여기 얼음되고. 나는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내가 만드는 건 재밌는데. 과정을 모르는 거는. 이거 재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은근 또 재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더라구. 여기 은색깔이 좀 있으니까. 이거 이거 보기가 흉해가지고. 아니 이거 안 닫았어. 큰일났다. 이거 보기 흉한 거면 치워줄게요. 미안하다 랜덤. 난 랜덤가 아니라 부치로 나잖아. 부치야 미안하다. 일단 여기를 다 칠해줬구요. 이 정도 랜덤가 빠져나갔으니까. 딴 데도 한 바퀴 삥. 돌려서 사용해줬건데. 얘는 이제 머리카락이 붙어가지고. 누가 내리도록. 자연스럽게 흘러는데. 툭. 여기 벽도. 벽. 벽. 손. 한 번 화끗게 칠한 다음에. 검은색을. 여기가 알려나. 그림이 이제 안보이기 시작했지? 난린데. 원래 난린데. 여기가 막 플레이나리.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썼는데도. 마스크 사이로. 염색이 펄코 올라가요. 지금. 은ifall. 끈어주고. 뭔가 미력사지. 3차급답 잘 돼버려가지고.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망한 거 아닐까? 보라색이 그래도 밑에 밑바탕이 깔려있어가지고 모양이 예쁘게 잡혀지진 않는 것 같아 색깔이 좀 진하네 얘가 머리가 아픈 냄새 여기도 좀 칠해줘야겠는데 저지로부터 이거 빨래 같은 거 종이빨틀에다가 물감처럼 입히거나 하면 안 되는데 스프레이도 입혀지는 거 그래서 보완이 안 돼서 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천천히 흔들고 이 정도 틀어주고 첫발 버리프 정도 또 한 정도 틀어주고 나 중독으로 사망이 된 건데 여기서 틀어줍니다 저희도 이제 눈 오는 것처럼 하얗게 돼 버렸지 점점 밑에 색깔도 모여서 이렇게 칠해지겠네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아우 냄새 그리고 음정을 또 써야돼 음정을 어떻게 쓸 거냐 한번에 해달라고 말까 아우 냄새 아우 냄새 따라할 것 같아 난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라 아우 냄새 환기가 되는 거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이 바람에 저는 냄새가 아우 너무 심해서 생각되지 않나 밖에도 하는 거 아니면 추천은 안 해도 연락하는데 저 이거 만들기 너무 하고 싶어서 원래 남자가 구하는 거라 갑자기 카톡이 안 되거든요 저희 연락하는 사람이 지금 있긴 한데 아이고 안되네 카톡이 아직 지금 멤버로 약간 안 돼가지고 여기 시간 짧은 시간은 만점이 아 근데 톡커넛 열어보는데 톡커넛 네 됐어요 한쪽으로 열어보니까 힘들었어요 구멍을 잘 써야 돼요 구멍을 잘 써야 돼요 구멍을 잘 써야 돼요 구멍을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반영은 틀었고 이렇게 반영은 틀었고 이렇게 이런 구간도 얼만큼 뿌리실에 맞춰주고 힘편을 새로워줍니다 저희는 두께 옆에랑 같이 해서 분위기 맞게 뿌려주고 이중삼정 뿌리는거 손을 묻으면 차 최악이 전 이미 눅었거든요 요염을 제기하겠네 여기 봅시다 근데 밑에는 제가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미 엄청 걸리더라구요 좀 언젠지 넣는 부분 굳이 그래 서툴가 있나 얘는 기둥을 좀 검게 해볼까요 여기나 여기만 검은색으로 할까요 여기나 여기만 흰색으로 남겨주자 여기만 흰색으로 좀 독특하게 위에도 좀 풀어줄게 검은색으로 야 뭔가 지져버려야 되는데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아니 근데 그래도 이거 괜찮지 않아요?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여기도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지저버려 근데 반짝이는 좀 있어갖고 다음은 좀 스프링크를 풀어줬건데 이번에 하트 사람이 틀어지는 하트 목표 슈렉 이렇게 여기다 묻어가지고 여기다 묻히고 싶은데 지금 덜 말라가지고 덜 말라서 남은 거는 나중에 파츠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괜찮았군 이렇게 두고 조금 이제 이게 말라붙기 시작하면 눕호로 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다가 안 붙은 거 붙이고 여기 떨어진 것도 그냥 얼굴로 붙여줄까요? 종이빨대로 난 참을성이 없는 여자야 미안하다 난 참을성이 없어 근데 안 되잖아 붙어봐 내가 너희를 붙여줄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라도 하나 더 붙여줄게 어떻게 바닥을 꾸미고 싶은 말이야 사실 여기다 위에다 붙이고 싶은데 너희가 힘이 넘어갔구나 붙어라 여기가 힘이 넘어갔어 됐어 붙어 빨리 붙어 오케이 붙여 흰색이 좀 묻었어 흰색이 묻었는데 이거 이가트 묻어가지고 조금 긁혔어 긁힌 거기 효과인데 내가 참을성이 없는 게 참 안 되겠네 참을성이 필수거든요 근데 내가 참을성에 필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감기 되다가 또 이제 셔츠 형상으로 만들려는 거 아닐까 응 붙여 붙여 그냥 귀찮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붙은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좀 놔둘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냥 역시 마르는 게 기다리는 게 귀찮아 약간 눕혀서 왜 눕힌 부분 보이시죠 약간 눕혀서 살짝 이렇게 눕혀주시고 그리고 스프링클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라 스프링클 이렇게 손으로 약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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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어느 정도 뻑혀져도 나름 귀엽게 초콜릿 묻은 것처럼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긁힌 거는 뭐하면서 생물의 힘을 쓰겠다 깜짝하게 그냥 사이사이를 채우다가 반짝반짝 하게 기둥까지도 반짝반짝 하게 뿌려줍니다 투톤 볼까래 됐죠? 오기기 그리고 흰색반짝 이렇게 이런 걸 넣고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뚜껑인지 잘 몰라 그리고 조금씩만 뿌려야 되는데 엄청 많이 뿌려줍니다 그래서 재료낭비 쌉가능 하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쁜 흐르기 그리고 이렇게 펄프 발라줍니다 어 너무 깊다 나 입은 거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 내가 만든 거 좀 너무 예쁜 거 하지만 벌써 말라 비틀어졌죠 락카가 생각보다 빨리 말라네 락카가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 명함 좀 묻었어 좀 더 자유롭게 근데 아까 좀 자연스럽지만 한 번 더 뿌려주는 게 그래도 파츠가 좀 잘 보이지 않나 굳기 전에 굳기 전에 굳기 전에 위에 좀만 뿌려주지 이중삼정 빼서 뿌려주지 이렇게 붙어라 그러면 파트에 이중 좀 잘 붙지 않을까요? 그래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파츠가 붙다말라 근데 좀 접착력이 약해서 붙었으면 좋겠어 안되면 순간접착제를 붙여도 되긴 하는데 스프링으로 힘으로 붙는 게 좀 자연스러우니까 그래도 굳는 게 응 여기다가 스프링 거 다 쓰겠어 여기도 보라색이 지금 보기잖아요 이렇게 getting 서 1 7 2 2 4 3 3 11 19 says 2 3 4 여기 아까 스프링클을 붙여줍시다. 모양대로 잘 붙여줘. 괜찮아. 붙을걸 안하면 할 수 있어. 너나 할 수 있어. 더 빨리 붙으라고. 안되면 여기다 붙여줄까요? 아니야. 순간접착제로 붙여버리고 싶다. 답답해가지고. 아까 순간접착제로 붙여버리고 싶다. 뿌리는게 잘 안되네. 이렇게 한쪽면에 만들어줬구요. 어느정도. 손잡아서 뿌리자. 바꿔서. 하다가 재료만 낭비할 것 같아서. 박스에다 넣어나가지. 몸에 안좋은게 붙인다고. 따라하지마자. 도착하고 있다던가. 아이가 뚜껑이 안되네. 나는 안되네. 이빨 넣을까요? 이빨도 꺾여줄거 같아. 누누이 말하는 이유가 마스크 있었어요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한 개 더 한 개 더 아니 순관절 차트가 약을 받는 거면 이제 불어나가지고 안 떨어져서 뚜껑 넣는 게 힘들어 죽는 거 같아 위에다가 차라리 이게 나을 거 같아 왜냐면 순관절 차트에 처절이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게 다 부른단 말이야 이런 것도 떨어지잖아요 자꾸 파채가 안 떨어지게 다 도와줘 한 방으로 한 번씩 떨어지면 그래서 순관절 차트에 처절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 물어버렸는데 이런 거는 순관절 차트가 짱이야 진짜 한 방으로 묻은 거 어떡해 다른 파채 가져와서 붙이잖아 응 붙여버려 됐어 뭐야 창조인지 그러면 여러 개 더 붙일 수가 있어요 저착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된 파채라도 좀 더 붙일 수가 있거든요 내 스타일으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모양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너 좀 움직여봐 움직여봐 움직여봐요 됐다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드니 아까도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새 거로 그 뭐지 스프레이더 뿌리지 말고 그러면 이거 흙물에도 안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접사체가 확실히 흙물에 떨어지면 얼마나 답답함이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도더라 여기도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는 하츠를 허둥을 합시다 확실히 검은색이 이제 말아가면서 보라색이 조금 보이는데 다른 기억이 아 슈가슈가 좀 받지 않아요 하트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엉망진진 똥 이렇게 좀 덩어리가 좀 많이 들어갖고 별로 안 예쁜가 싶어서 나름 잘 어울리고 벌써 좀 굽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실 다 쓰겠는데 이거 다 한통 이거는 좀 아껴뒀던 거 조작제가 꽃 문양도 이렇게 있는 꽃도 하츠를 떨어졌던 거 예전에 다이어리에 뭐 붙였다가 떨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워두어봅시다 참 찰물선이기도 해서 이쪽 면으로 만들었지 못해도 반대쪽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붙었지 어느정도 좀 떨어졌어요 하츠가 괜찮아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자연스러운 게 예쁜거라 오찹지에다 붙여보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그렇고 딸때도 이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좀 자연스러워서 괜찮을 것 같고 밑에 하얀색인게 맘에 들어 여기 좀 뿌려줍시다 여기는 여기 좀 돈가루를 좀 뿌려주자 여기로 세우고 여긴 뭘로 하냐 돈가루를 좀 뿌려주자 예쁘지 않을까 역시 이쁘죠 잘하면 이제 끝났죠 끝판왕으로 반짝반짝 별 모양으로 이렇게 금가루를 좀 많이 뿌려줍시다 맡기지 말고 네 맡기지 말고 안 될 때는 아끼는 거 아닌 나의 교훈이다 그리고 저 자태로 쑤루 뿌려줍니다 쑤루 그리고 눈 떨어지지 않고 붙겠죠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고 근데 여기도 보라색이 좀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든 치워줘 그럼 스프레이 사이로 벗탈새가 흘러내지면서 많이 금색이든 여기 흰색 부분에 덜 치워준 부분인데 보라색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냥 흰색으로 한 번 더 덮여줍니다 뭐 그러면 예쁘다 여기는 검정 여기는 하염 한데 얘만 좀 특별하게 위에 하염이 좀 많이 남았다 많이 붙이면 춤이 나오거든 잘 치워주세요 안되게 액체락 녹으면 잘 뭐가 예뻐 하늘색 생로 치워줄게 이건 왜 편해집이냐? 제 맘이에요. 제 스타일 있잖아요. 여기 마블링이 줬어요. 하도만 보여가지고. 괜찮아. 모양은 금방 잡아줬는데 여기 마블링이 줬어요. 흰색이랑 금색이랑 섞여가지고 스프레이 덜 뿌려지고 좀 덜 붙는 거. 여기 좀 발라지기 시작했죠. 반짝이 때문인가? 한 번 더 꽂을까요? 좀 꼼꼼하게 해주고. 밑에 여기 좀 흔나 놓았죠? 검정으로 다시 좀 섞어줍시다. 괜찮은데 어느정도? 여기 위에서 뚫어내려가지고 마블링이 있나 보니. 그럼 고소파츠로 흙을 줄게. 저 흙을 줄게. 흙을 줄게. 흙을 줄게. 흙을 줄게. 흙을 줄게. 흙을 줄게. 대단히 남는 게 아니지. 나는 아끼잖아 이제부터 다 썼어 배웠어 종이 빨대 봤었네? 뚜껑으로 봐도 합시다 옛날 노래 너무 좋아 뜬금없지 그래 저는 옛날 사람이라 뿌려줍시다 모양 잡고 대충 잡고 뿌려줍시다 뿌림뿌릉 나 유행어 내렸는데 쓸데없이 아 근데 냄새 장난하네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나를 고막 아이 고막해 뿌릴 바래 색깔이 조금 안 어울리니까 금팩에 뿌린 것도 어디 갔대 은근 깜짝더라 여기 위에도 주황이 뭐 팔로잉이니까 뭐가 줄까 이렇게 좀 티 덜 나지 않을까 이런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이거는 나의 아이디어이니까 근데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옆에 들긴 해야지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한 번 저지르고 후회는 없다 약간 이런 중이라 저 지금 다 붓는 겁니다 일단 몰라요 저도 잘 질지 안 되지 일단 저 자체를 하루 많이 부어줘서 이제 다 쉽게 붓어버려 밑에 하얀색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원정부 완성이 됐죠 지금 여기는 그냥 남겨줄까요 종부 잘 비치를 그리고 여기로 파란색 은근 포인트가 있고 여기는 구슬 포인트 여기는 이제 파츠 여기가 이렇게 돼있고 옆에서 채워줄까요 여기로 파란색을 채우는데 이게 완전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푹어내고 이제 좀 마음에 들어야지 어우 냄버 나 죽네 나 죽어 빚은 않은 거 원래 이게 뒤에 브레스는 등으로 여행되는데 좀 아깝지만 하면서도 만드는게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로망의 등불을 만들거라 로망의 등불이 로망의 등불이 로망의 등불이 로망의 등불이 공포에 타시더라구요 어제만두 영생만두 샌나도 막신되고 통 end불이 한번리만 진짜 어울리는 느낌 지금 제가 되게 대충 후렸되고 디자인인 잘 잡았거든요 이 상태로 귀엽지않아요 이런 앙컷스도 안경없이 쓸어버려 위에 부어버려 진짜 너무 예쁜데 내 스타일인데 손으로 조금 모양을 잡아주고 지금 뒤에 하트가 조금 별로인거죠. 딱 내 스타일을 잘 됐어. 그냥 모양을. 껌청이 조금 묻었는데 아 아깝다. 이거 문질러줄까요? 해척을 좀 해줄까? 아니야. 그냥 모양 잘되고 예쁘게 해가지고 붙이자. 아 이거 조금 아깝다. 그냥 악마가 묵었다고 묵입시다. 아 너무 애곡하다. 여기에 יודע 여러분. 몰라.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three 여기는 왜 까맣냐? 너무 쪼갔나 모르겠네. 됐고 파스타에 붙어있는 3개. 아 왔다. 여기로 까맣게 칠해져. 크로폼, 알았다. 됐어. 밑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브라질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거니까만 하면 마음에 안 되니까 얘만. 이 쪽만 다장면을 이렇게 남기는 배수단 느낌이 좋다. 여기가 이제 너무 미미? 거미줄처럼 되게 예뻐. 지금 눈 밑에 비지 않나? 근데 등볼이 펴가 예쁠 것 같아. 대신 이렇게 원산을 했습니다. 마카롱 만드는 삼형인 등볼 만드기. 여기 위에 세 가지. 보정국 떼주자. 그리고 우주장판. 볼같이 안 떨어질게. 좋았지? 처음 만들었을 때 느낌하고 완전 다르지 않아요? 예쁘죠? 데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우주장판 되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끝! 집안 단장판 만들어내면 돼. 중작소에 시작. 컷! 처음으로 만드는 수 있을까? 아니요. 다시 시작.